잠깐 이제 총 쏴 아 나 키가 아직까지 헷갈려서 공격키를 잘 모르겠어 공격키는 랩터 트리거랑 어? 아니 죄송합니다 아 이거 죄송합니다 알것의 단어가 오 뭐야 뭐야 한 번 더 할 거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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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되겠다 아니 공격키만 안 헷갈리면 돼 살았죠? 꼬이? 아 잠깐 끈질기네 이거 뭐지? 굿 해결 반갑습니다 여러분 형도 여기 나와보세요 얼굴을 살짝 반갑습니다 아예 저 피의거지 네오위즈에서 나온 신작 피의거지 이제 해보려고 진스타에서 신청했어요 어 사전 시연 신청해서 지금 또 이제 끝나기 전까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쓰읍 아까 잠깐 봤는데 엄청 기대돼요 제가 소울류 게임을 안 해보긴 했는데 물론 하면 또 다를 거야 어 그래서 요점을 오늘 해보고 재밌으면은 주식을 이제 살지 말지 네오위즈 주식 쿨메스 할지 그걸 좀 흠 흠 흠 흠 자 어쨌든 주주가 될 것이냐 주총권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서 이게 챕터 이제 2랑 3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챕터 2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조금 어 직원분 말로는 3는 이제 조금 빡세고 그래서 2부터 한번 해보자 두 개 다 즐길 수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하다가 2 하다가 좀 이제 형이 아이 답답하네 그러면은 형 좀 그걸 해줘 그래도 스테이지는 다 봐야지 삶을 영위하신 분들인데 야 이거 그래픽 봐 그래픽 자 피해 거지 뭘로 해볼까요? 보통 어떤 거 하면 좋나요? 일단은 어 무난하게 갈 거 없는데 형님 맞지 않아 또 무난 너무 무난하게 가면 재미가 없죠 아 근데 저거 좀 멋있긴 하네 트레이버에서 이거 봤을 때 장난 아니었거든 아 그래? 그러면은 등기토 남자는 한방이지 둔기? 둔기고 어쨌든 게임 얘기를 살짝 하자면 라이즈 오브 피피 같은 경우는 저거죠 고전 적혀있는 거 읽어드릴게요 잘 알려진 고전 피노키오를 재해석하여 잔혹하고 색다른 비주얼로 새로 태어났다 인간이 되기 위한 피노키오의 모험을 모티브로 하여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크라트시를 배경으로 피노키오가 인간이 되려고 싸우는 과정은 그리고 있다 나네요 그래서 라이즈 오브 피피죠 피노키오의 모험 이랬으면 좀 재미없긴 했겠다 오오 둔기임 비를 누른 상태에선 달리고 한번 누르면 대시하고 역시나 소울류 같게 스테미너가 달죠 근데 이게 좀 오 깜짝이야 어우 뭐야 어우 시끄러워 리전암 이게 아까 저거 어 팔에 뭐 착살 같은 게 있네 가드 가드모션 좋네 욕먹는 건 아니겠지만 이상한 거 한다고 그 다음에 이게 차지 공격 오오 그치 이런 무기 쓰면 또 차지 공격이 있어야지 어? 잠시만요 차지 공격하고 바로 굴러지지 않는다 위험하다 별바라기를 복구한다 이게 아까 말씀해 주신 이게 저장 화토풀 같은 건가봐요 화토풀 다크 소울로 따지면 오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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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바라기 작동 다른 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크레이드 무기관 무기관 리전암조 교체 와 이거 뭐야 와 와 와 뭐야 뭐야 적을 끌어당기거나 적에게로 이동할 수 있는 공격 전기방출 정밀조준사격 폭우를 개방하면 앞에 뭐 태워버린다 오 이런 게 있구나 우선 원래 거 써보지 뭐 무기 뭐 조합도 되고 신규 조합 만들기 아 이게 무기가 조합이 돼 있는 상태네 어 그러니까 저거 톱니랑 그 대랑 이게 조합이 돼 있는 상태 그럼 이렇게 분리를 하면은 막힌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이제 무기 조합을 할 수 있구나 오오 오오 오 알아서 알아서 오 신기하네 오 커스텀 쪽에서 좀 자유롭겠네 이러면 말을 건다 아 이거 뭐 다 살 수 있네 근데 제가 이미 업그레이드를 한 상태죠 잠시만 좀 기분이 나쁜데 어 왜 안 죽지 어 이러면 안 되는데 꽁짜 구매 찬스 날아간 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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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글이 공격이야 뭐야 우와 총을 쏘네 총도 막을 수 있겠지 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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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가드 데미지가 상당하네 아 잠깐 키가 잠깐만 익숙하지가 않네 꽉 피하는것 같냐 뭐 dare 뭐 비하던데 어 그깟 이거를 봐봐 이렇게 퍼피스틱 땡기고 내가 아플rabų 내가 manage 오 오오 오 오 오 뭐야 우와 뭐야 어 이 모션도 중요해 내려갈 때 잡으면 와 그렇지 이런거 봐줘야되지 그냥 내려갈때는 이제 착착착 내려가야겠지 근데 빨리 내려가면 이야 그지 이거지 이런게 디테일이지 막아주기 이야 저기로 가 어? 기계라서 딱 보니 사람이 아니라 여기 봐봐 관절 지금 보이다 키그릇만 그 힘이 장난 아니라고 부쩍부쩍 응 괜찮나? 아니 내가 할때만 뭐 좀 봐 계속 이야 어이구 무서워 체리 좀 많네요 오 뭐야 파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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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가단 상태에서 와 뭐야 아니아니 타이밍을 모르겠네 그냥 잡으면 된거 아니었나? 나 안죽음하지 나 안죽음하지 내가 이긴 그리고 저는 이게 체력을 많이 이제 뺏겼으니까 이 편안한 음식 이 이거 뭐 났나? 혹시? 앉아서 몸이나 안되네 아우씨 까비 이건 좀 아쉽네요 형 위에도 길있고 반대쪽은 뭐지 어 살쪄 가만 가만 막하는데 아아아 형 아 형님 빨개졌어요 제가 이건 생각 못했는데 어 오 살 죽 아 아 근데 이게 좀 모니터가 넓다보니까 좀 그러네요 다시 다시 아 집중함 오케이 보여드려 원래 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연소울류 게임은 잘 못해요 약간 컨트롤이 급해야 되는 게임들 있잖아 아 좀 제한이 없는 거 평켄대고 아 그런 것들 아 얘 공격 막 제대로 안해요 잠깐만 아 이 타이밍이 와 이러다가 사면 다 아니 아니 한 번 더 늘은 공격한다매 내가 잘못 알았나 저 정답 찾음 수고 저 감 уст phen 아직이죠 아직이죠 살았죠 아악! 안되겠네 이거 키만 안 헷갈리면 돼 맨날 키 헷갈려가지고 막 공격 안하고 이래서 연금술사 다리 저 그냥 고사 아닌 거 같은데? 그냥 센, 센 친구 인형들 오 잠깐 아냐아냐 메시지가 또 위에 오 뭐야 아이고 진짜 연금 어 퍼스네 광인 스토커 아니 왜 왜 뭘 찾을까 고생 없는 거 어어 아 잠깐 좀 피합시다 다시 다시 한번 해 어 근데 쉽게 잡을 거 같은데 어 그렇게 어려운 놈은 아닌데 아야야 아 몇 번을 공격한 거야 했다고 모르겠네 이거 뭐야 이거 지금이다 불러 아니 아닌데 뭔지? 아 이게 아 알겠.. 아니 뭔가 묘하네 알 거 같으면서 모르겠다 그니까 얘가 공격이 끝난 건지 안 끝난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 아 그 방향키로 한다고 어 아 아 근데 또 아니야 아니 이거 다 페링 켜져야 되는 거 아니야? 다 퍼펙트 소리가 지금 다 퍼펙트인데 어? 졸라 잘 맞고 있는데 슬슬 거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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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얘만 잡고 다 잘 막아야 돼 진짜 개 슬프네 핸발로 쏴 가야겠다 아이 잠깐만 에이 어 이럴땐 잘 들어가 보면 그치? 잡았네 이겐 수고 아 그렇죠 처음에 좀 이게 아 그러니까 내가 소울류 게임을 많이 했으면 이 라이즈 오브 피의 진가를 봤을 텐데 어 까 아쉽긴 하네 시간이 배정된 시간이 어 아마 이 정도까지인데 그럼 저렇게 생겼지? 어? 어떻게 피해야 돼? 아 그래도 얼굴은 봤습니다 아이고 자 어쨌든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이렇게 저 피의 거짓 한번 시연해봤는데 재밌어요 어머 재밌었어요 제가 소울류 게임을 많이 안 해봐가지고 이제 좀 뭐 비교군이 좀 적긴 한데 그래도 난 한국에서 이런 게임이 나왔다는 사실이 좀 밤에가 새롭네요 네 그러니까 난이도도 막 그렇게 어려운 느낌 그런 느낌은 안 들었어요 우선 제가 그래도 이 정도면은 나중에 이제 익숙해져서 답답함 그걸 좀 버리고 참으면서 좀 침착하게 하면은 좀 쉽게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맥주 산다 해놓고 풀면서 갈 것 같다고? 여러분들도 빨리 주식 사세요 오케이 오케이 수고수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빠이빠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